야, 지금 지하실에서 뭐 이상한 소리 나지 않았냐? 야,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? 으유, 겁쟁이들 크크. 고양이나 뭐 그런 거겠지? 내가 내려가 볼게. 어, 얘들아. 딱 갑자기 몸이 이상해. 각, 어, 개. 야, 왜 그래. 무섭게. 고라지롱 크크크 쪼른 거 봐. 앞 표정 찍어둘 걸게 웃기네. 크크크크. 자기야, 여기 우리밖에 없네? 이리 와. 야, 진짜 뭔가 이상한데. N팁 지하실 내려가서 너무 늦는 거 아니야? 아까 무슨 소리 난 것도 그렇고. F재도 어디 갔는지 안 보이고. 기심 Ein衣부에 simple 아은우 우리 사회에 bad 일흘의 게임이 Temple 있다 birka 다들 잘 안 들었네요 우선 안치고 휴대 format Mäk 멍청이들, 모여 있어도 해결되는 거 하나 없는데 분명히 어딘가에 바깥에 연락할 수단이 있을 텐데 아, 진짜 내가 봤다니까 여기서 빨리 나가야 돼 귀신 같은 소리하고 있네, 크크크 그냥 네가 정신적으로 약해져서 헛헛 본 거겠지 이렇게 된 이상 내가 직접 구조 요청하러 내려가야겠어 다들 절대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기다려 모두 다 내 탓이야 내가 놀러 오자고 하지만 않았어도 너무 готов다 내가 놔두고 싶다고 하였어 결국 가끔 온 넣은 게 데이터 잠뜸 못 가질 게 데이터 계속 지찍해 너무 싫어 그냥 뭘 안 안 오지 근데 그 빙은 어떤 불에 짓을 좀 할 거였어? 내가 좀 더 얌전하게 구조할 수 있어 Thank you Duane,ung,이 형님과 함께 하여 또 내 뱀에 주지 않도록 감사합니다.